41. 주방에서 후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1. 실내의 습도를 유지시킨다. 2. 증기, 냄새 등을 배출시킨다. 3. 실내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4.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 정답. 2번. 증기, 냄새 등을 배출시킨다. 42.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서 1쿼터는 양 몇 컵이 되는가? 44. 계산 경제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간접성의 원칙. 2. 중요성의 원칙. 3. 계산성의 원칙. 4. 비교성의 원칙. 정답. 2번. 중요성의 원칙. 45. 사태찜, 족편, 꼬리곰탕, 새머리 편육. 요리들은 육류조리에 어떤 원리를 특히 이용한 것인가? 1. 콜라겐 결합 조직의 젤라틴와. 2. 단백질의 열에 의한 응고. 3. 국물의 부드럽고 진한 맛. 4. 오랜 시간의 가열에 의한 연화. 정답. 1번. 콜라겐 결합 조직의 젤라틴와. 46. 다음은 식단 작성의 순서이다. 맞게 연결된 것은? ㄱ, 삼식의 영양량 배분. ㄴ, 주식의 종류와 양 결정. ㄷ, 미량 영양소 보급 방법 결정. ㄹ, 조리 시의 배합 고려. 미음, 급여 영양량 결정. ㄷ, 부식의 결정. 정답. 3번. 미음, ㄱ, ㄴ, ㄷ, ㄷ, ㄹ. 47. 유지의 품질 저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공기의 산화를 받기 쉽다. 2. 유지를 갈색병에 넣어두면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도 상관없다. 3. 가열 온도가 낮을수록 산화가 촉진된다. 4.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했을 때 산화가 가장 빠르다. 정답. 1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공기의 산화를 받기 쉽다. 48. 수입세 고기 두근을 3만원에 구입하여 50명의 식사를 공급하였다. 식당 가격을 2,500원으로 정한다면 식품의 원가는 몇 퍼센트인가? 1. 12% 2. 83% 3. 42% 4. 24% 정답. 4번. 24% 49. 식품의 간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송이버섯, 봉오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 2. 달걀,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없는 것. 3. 감자, 고구마, 병충해, 발아, 외상, 부패 등이 없는 것. 4. 생과일, 성숙하고 신선하며 청결한 것. 정답. 1번. 송이버섯, 봉오리가 크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 50. 피급식자의 영양소유량 결정에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만 묶여진 것은? 1. 연령, 성별, 노동강도. 2. 연령, 신장, 체중. 3. 연령, 노동강도, 신장. 4. 연령, 성별, 체중. 정답. 1번. 연령, 성별, 노동강도. 51. 세계보건기구의 중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정신보건 향상. 2.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공급. 3. 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자문 활동. 4.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정답. 1번. 개인의 정신보건 향상. 52. 공기의 조성원소 중에 가장 많은 체적 백분유를 차지하는 것은? 1. 이산화탄소. 2. 질소. 3. 산소. 4. 아르곤. 정답. 2번. 질소. 53. 잠복기가 가장 긴 전염병은? 1. 파라티프스. 2. 디프테리아. 3. 한센병. 4. 콜레라. 정답. 3번. 한센병. 54. 아메바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은? 1. 장티프스. 2. 이질. 3. 콜레라. 4. 유행성 간염. 정답. 2번. 이질. 55. 집단감염이 잘 되는 기생충은? 1. 회충. 2. 유충. 3. 구충. 4. 편충. 정답. 2번. 유충. 56.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 경우에 간흡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1. 채소의 생식으로 감염. 2. 가재, 개 등의 생식으로 감염. 3. 요리기구를 통해서 감염. 4. 공기전파로 감염. 정답. 3번. 요리기구를 통해서 감염. 57. 자외선에 의한 인체 건강장애와 거리가 먼 것은? 1. 설안염. 2. 결막염. 3. 백내장. 4. 폐기종. 정답. 4번. 폐기종. 58. 쓰레기 소각처리 시 가장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 높은 열에 발생. 2. 사후 폐기물 발생. 3. 대기오염과 다욕신. 4. 화재 발생. 정답. 3번. 대기오염과 다욕신. 59.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역을 강화한다. 2.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한다. 3. 보균자 관리를 강화한다. 4. 예방접종을 강화한다. 정답. 1번. 검역을 강화한다. 60. 포자, 아포형 성균의 멸균에 알맞은 소독법은? 1. 자비소독법. 2. 저온소독법. 3. 고압증기멸균법. 4. 희석법. 정답. 3번. 고압증기멸균법.